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강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물론 당사자들은 수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 인간이 얼마만큼 정념의 노예인가 인간이 그냥 짐승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거란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한국의 선거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처음에 누가 도발했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전쟁이라기보다도 그냥 테러를 감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그 기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본질 핵심을 작게 여러분들 조준할 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올바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여러분 도시에서 수가 일단은 아랍 사람들이 많으니까 팔레스타인을 여러분들 옹호하고 이런 시위가 그냥 물결치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은 그렇지 않아도 수가 작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너무나 우수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유대인을 옹호하는 그런 시비나 집회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런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가 많죠. 누가 도발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딱 부여잡고 있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거나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그런 여러분들 말이나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구 언론들도 얼마나 좌편향이 됐는지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렇게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았으면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나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대할 수가 있는데 약자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자지구의 그런 피해나 참상 같은 걸 보면 다른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이분이 아마 이스라엘 전 총린 모양입니다.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이 나프탈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cnn 방송하고 여러분들 앵커하고 많이 다퉜는데 다른 데서 또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bbc 여기는 bbc네요. bbc cnn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들이 논쟁 벌리는 걸 보게 되면 아예 뭐죠 그냥 앤티 이스라엘 입장을 정해놓고 그냥 관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변인들을 불러가지고 공백 공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야 저 어떻게 언론들이 저렇게 편향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bbc가 좌편향적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생방송 에서 공박을 했네요. 이 뉴스 진행자 빅토리아 더 비쇼 를 향해서 베넷 전 총리가 당신의 모든 질문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시민들에게 관한 것뿐입니다. bbc가 가자지구의 편을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이번에 테러로 공격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만 이번이 그냥 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정도가 아니고 테러를 누가 도발했는가 이렇게 이런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거든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다 좌편향 쪽에 써 가지고 그냥 중립성이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같이 중립성이란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 뭡니까 여덟 번째 발생하게 되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궐선거라는 것은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기록했는데 다 이런 입 닥치고 여러분들 언론들이 다 뭉개고 넘어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이나 미친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 영국 정부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했습니다. 불구하고 테러 조직이잖아요. 테러를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팩트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거를 대통령부터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bbc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지 않고 무장단체라고 부르는 점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을 군사적 공격으로 풀어낸 점에 대해서 베넷 전 총리가 반발했다.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면 언어 표현 같은 것이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게 테러 집단인지 아니면 뭡니까 군사 조직인지 테러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어가 흔들리면서 모든 가치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베넷 전 총리는 이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bbc가 하마스 야만인들을 무장세력이라고 부르고 무장세력을 부른 것 자체가 뭡니까 bbc의 편집인들 자체가 이미 팔레스타인 쪽에 선 겁니다. 이게 다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대형제국에 여러분들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제국이 맨 먼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민간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사람들은 물질에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만 소위 정신적인 기반이라는 것이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그거를 대형제국의 반노예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예 무역에 반대하는 쪽에 써야 된다. 양심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한두 번 정도 하면 뭐 하냐. 선거 부정에 대한 선악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 다른 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인들이 비겁하기도 하지만 악한 겁니다. 자기 외에는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선거 부정에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이 마치 곰팡이가 퍼져가는 것처럼 암세포가 퍼져가는 것처럼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거라는 이야기. 그거를 놓치는 겁니다. 런던이 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당신들의 도덕적 약점 때문에 이 괴물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도덕적 약점 때문에 괴물이 당신을 삼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입을 닥치고 그것을 침묵하는 대가로 그 선거 부정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전부를 다 잡아먹을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바스를 두고 bbc하고 이러면 전 이스라엘 총리 베넷 총리가 이런 다투는 논쟁거리를 이에서 등장하는 몇 문장만으로도 그게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는 우리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도덕적으로 물란함 때문에 물란함 때문에 소위 그 도덕적 붕괴로 인한 괴물들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시들일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건이란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간단 명료한 것은 처음에 테를 누가 감행했느냐 키부체에서 이름 그 학살을 누가 단행했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는 대한민국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bbc는 진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페이스팩트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bbc뿐만 아닙니다. cnn이나 국내 뉴스 채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사실을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진실을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그것이 부메랑이 돼 가지고 본인들 한께 다 돌아올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 여러분들 소위 반사실과 반진실이란 것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를 여러분들 삼키겠죠. 오늘 이 보도를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테러지 않습니까 테러.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다. 이스라엘 국방송 여러분들 트위터를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테러리스트다.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테러리스트 쪽에 서는 거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